뭐야 어드민 권한 잡았나요 이거 어드민 나오는 중 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했어 안 나오는데 몇 퍼센트인데 몇 퍼센트인데 로딩 나오는 중이라고 한참 남이 몇 펀데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몇퍼냐고 몇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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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30퍼? 오케이 오케이 30퍼래 좀 기다리자 야 치유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30퍼래 아 딴 사람이 로딩할 때 오래 걸려 계속해서 퍼센트를 말해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퍼센트 테이지를 계속해서 숫자로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실시간 로딩 보고 아니 아니 블록랜드 채팅으로 블록랜드 채팅으로 블록랜드 채팅으로 블록랜드 야 진짜 뭘 만들어왔길래 이렇게 개 로딩이 오래 걸리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걸리려나 그러면 어 흐흐흐흐흐 로딩 노노 아니야 별로 안엄청나 80 기대되는데 아 90 아 옵니다 와요 와요 뭐야 뭐가 노노야 자꾸 어 온다 이야 이거 뭐야 흐흐흫 이거 뭐야 흐흐흫 야 뭐야 뭐야 이거 류야 흐흐흫 야 이거 야 뭐야 아도겐 아도겐이야 아 아 아 아 류야 아 아 아 아 이거 에너지 여기 에너지 봐야 이거 에너지 봐 아 아 뭐야 이거 스트리트 파이트 폰가 체력장 알겠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네 이 정도의 이 정도 로딩 시간이면 저 뒤에 뭐가 또 있어 뭐야 이거 아 오락기 게임 패러디를 하라고 하니까 다 오 조이스틱을 가져왔는데 다 진짜 일차원적이다 너네 진짜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어 자 다음분은 누가 할까요 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조작하는 걸 만들어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로딩 꼭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앉아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어 방송으로 봐주세요 왜냐면은 조작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정신없어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봐야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앉아서 봐주시고 방송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작품을 만지지는 말아 주시고요 네 오케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다 움직이지 말고 방송으로 봐주세요 음 자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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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아 큰일났네 야 오늘 다 이거야 로딩이 은근 길다 내가 미리 파일을 받아 놓을까 어 내가 로딩하는게 날라나 어 싶어? 그만 뿌려 그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어썸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시험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관종이 또 왔어? 알았어 관종이 이제는 바로 강태야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아 75 아 디알로님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하는거냐면은 100% 될때까지 기다리시면 알겁니다 자 90 자 왔어요 옵니다 컴온요 베이베 다음에 칸 만들어놓고 다 한번에 로딩 오케이 그렇게 하자 칸 만들어놓고 다 한번에 로딩해야겠다 다음에는 하나하나 알아가네 아 왔어요 뭐죠 34219 야 로시야 일로와 로시야 형이 야 뭐야 이거 렉이야 로시 일로와 어 자 방송으로 보세요 모사망 이거 말 안듣는 클라스 봐 가만히 있어 형이 보고 올게 어 방송으로 봐 자 일회용 아이디님 작품입니다 너 알바야? 무슨 말이야 아 여기서 뭐 알바해야돼? 말을 하지 미리 야 기다릴게 말을 왜 안해 말을 왜 안해 말을 왜 안해 아 저 기다리 아 야 알바야 와봐 미리 볼게 일단 말하면 재미없죠 다음부터는 내가 알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 자 여기가 이제 여긴데요 뭐지 뭐야 뭘 만든거야 개쩌는데 뭐야 이거 뭐야 메이플이야 이거 스킬샷 더블샷 유니드 200 EXP 야 뭐야 메이플이야 메이플이야 달팽이가 어디 있어 앞으로 안가져 앞으로 안가져 앞으로 안가져 어 일로 와야돼 노래가 두개 나오냐 마켓 사다리 왜 이렇게 불편해 뭐야 파크 이게 알바야 별로 없어도 될거 같은데 어 야 잠깐만 마켓은 어디냐 아 이런거야 이게 메이플스토리입니까 버섯이 왜 이렇게 커 근데 장로스탄 장로스탄 망햇 장로스탄이 뭐야 나 메이플 몰라 이건 뭐야 어 아 이런거 메이플스토리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게임패러디인데 메이플스토리 작품 일회용 아이디님 잘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컴 안 끝났어? 뭐 있어? 어 어 또 안 들어갔어 여기야 여기 개 뚜벅촌님 감사합니다 뭐 거기 갔다왔어 이미 이거 샀어 나 샀다니까 아 이런거 다 하나하나 들어가지는거야? 아 들어가지네 택시 그러고 들어가라고 음 뭐야 밖으로 가면 되는거였어? 음 뭐 뭐? Shoot this? 안되는데? 안돼 안된다고 안돼 이 양반아 아 총으로? 왜 이렇게 막 병험치 언제 더블샷 써야겠다 더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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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구나 와 10쪽짜리 오오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하라 아 이런거였군요 네 잘봤습니다 자 자 다음 스킬 어떻게 쓰는지 몰라 자 다음 이제 하늘에 뭐가 떠있냐 저거야 자 다음 누구? 별지기? 별지기 오케 꼬 꼬 자 별지기 꼬 하겠습니다 음 스카이프? 왜? 왜? 그냥 이걸로 해 그냥 매니저 줄게 매니저로 말해봐 스카이프 또 켜야돼 로딩하고 있어? 아 했네 걸었네 어 자 로드 숫자를 불러주세요 저거 뭐야 누구야 저거 야 앉아 여기 앉아 그치 다음에 칸으로 만들어 볼게 다음에 스카이프 인 사운드 아 그래? 알겠습니다. 스카이프 들어오라네요 하늘안과 피치 플러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아쿠 방송 시청자는 하늘안과 정밀검진이 무료 가서 정밀검진을 무료로 받으세요 어 뭐야 끝이야? 야 녹음 장치와 관련된 문제 이러면서 안받아줘 스카이프가 망했어 녹음 장치와 관련된 문제 이러는데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스믹 스피커 이렇게 해야되나 저장 여보세요? 아 오케오케 저쪽으로 와주세요 네네 생각보다 큰건 없네요 아 네 큰거 없습니다 한 방을 그냥 만들다가 포기한거라 아 포기 잠시만요 소리로 사운드 나가요 이어어어어어어어어 마스터 김어찬! 마스터 김어찬! 아 미치... 마스터 김어찬! 아... 이런식으로... 누구야 못봤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방이구나 진짜 딱! 아... 센스있었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잘봤습니다. 자... 몇 시기 뭐지? 피파 패러디죠? 네. 자 다음은 누구? 다음 누구? 타이거? 오케이 고! 타이거 고!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삭제하고 자 로딩하세요. 아... 아... 뭐야 바로 사... 바로 나왔어. 뭐야? 뭐죠 이거? 뭡니까? 아임 베리베리 초보메이드 포르자포포 블록밴드 버전 아... 아... 포르자포... 아... 아... 여기서 알아서... 알아서 이거 소환시키라 이거구나. 니가 알아서 뽑아서 가. 뭐 이런거구나. 어... 니가 알아서 뽑아서... 안 되는데... 야... 야 뭐야 야... 차가 소환이 안돼... 아... 렌치에러... 아... 아... 그 와중에 오류 났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포르자 한바퀴 돌아야 되는데... 어쨌든 느낌은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헤드원... 자 다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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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오겠고! 아홉시간이 걸렸어? 그 노고를... 네. 고생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더이상 볼게 없어. 어... 뭐 어쩌라고 거기서 기어다니라고 나보고... 잘 봤잖아 여러분들도. 이게 뭐냐면은... 지들도 빨리 보고... 다음거 보는게 좋은데... 나는 나쁜놈 만들고... 지들은... 지들은 착한 사람 되면서... 그러면서 원하는거 이미 넘길거 내가 넘겼고... 내가... 나를... 희생제물로 받쳐서... 나를 쓰레기로 만든 다음에... 지들도... 야 뭐야 이거... 로시야 뭐니? 금방 로딩되네 얘네는... 뭐야... 로시야... 무슨 게임 패러디야? 컴? 아 잠깐만... 어 뭐야... 오우야... 무슨 게임 패러디지? 뭐야... 아니 이건... 형... 내가 볼 때 이거는... 총 쏘는거 아니야... 자 봐봐... 허어... 자 봐봐...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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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하... 하... 아... 자 다음 친구... 누가 안하신 분 아직 있나? 누가 안했어... 노사망? 노사망 꼬... 뭐야... 아... 패스워드 까먹었어요... 아... 치우기 꼬... 치우기 가자 치우기... 어... 치우기 가... 어... 치우기 먼저 뭐야... 노사망 갈거야... 누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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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오케이... 노사망... 고... 노사망... 노사망고 사망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노사망하고... 추육 두 명 남은거죠... 네... 야... 뒷머리도 있네... 아... 나왔습니다 노사망님... 이걸 틀어 달라고? 참... 뭐야... 아... 이거야? 버튼 눌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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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것도 있네... 어떻게 했자 저거... 하... 이치... 야... 이거 오늘 한거중에 제일 잘했다 야... 아... 게임패러디... 테트리스... 아... 이거 제일 잘했네... 와... 마지막에 저 위에 올라가는것까지... 이야... 미친 알바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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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아... 아... 제게 쫀다... 테트리스 패러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 추육님의 작품 보시겠습니다... 자... 추육님... 음... 이거... 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은 로딩부터 해봐 일단은... 로딩 한번 틀게... 로딩부터 하고... 아... 아... 추육님은... 네... 야... 테트리스 진짜 깔끔했다... 어... 깔끔했어... 10... 중개방 별풍선 한계선물님... 감사합니다... 쏘 맨이 픽셀 픽셀 아트 아 픽셀 아트를 만든 거야 아 내가 뭐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아 추 추 추 라인 님 한계 감사합니다 아 추 추 라인 님 한계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불난다 머리에서 불나 쩔 연래픽 아 지 제이 제이팔팔 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이팔팔님 탁으로 가게 감사합니다 땡큐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치욕 님의 작품입니다 아 추출 아이는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음 아 해피보이 초콜릿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나와 야 뭐야 아 아 뭐야 헤드샷 아 아 아 아 뭐야 아 거꾸로 냐 이거 가만 있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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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일 재밌었잖아 오늘은 이제 시험 운행 이었고 이렇게 됐고 아 다음은 다음에는 다음에는 있잖아요 포기부 포기부 없는 포기 바